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게임병보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랑 포스텔 브레인데미지 라는 부마슈터 박은 해볼거에요 포스텔은 원래 참 이상한 게임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메인 시리즈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뭐 부마슈터에요 약간 스피너프 이거는 우리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 악몽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 악몽에서 그냥 게임 할거에요 그럼 그냥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 안타깝게는 이 게임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거에요 그리고 아메리칸 림간 왕이라는 아 네 우리 그냥 미니엄 디피클티 미니엄 난이도로 시작해봅시다 노이스 엉덩이 아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영화 장면 이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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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야 하네 아 앙몽에 빠지자 나이스 이것은 표시인데 아이템 찾았어요 도망가지마 열쇠 찾아야 돼 초록색 열쇠? 어 Q 첫 번째로 어 나이스 네 이 게임은 좀 재안이 난 편이네 비참 막자 근데? 나이스 리플렉터 할 수 있어요 안됐어 오케이 네 이 게임은 그냥 좀 미친 편이에요 목이 좋았고 나이스 계속하자 나이스 나이스 슬라이더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한번 리플렉터 하고싶어요 나이스 그리고 우리는 퍼스털드 게임답게 이 게임 좀 목표없네 이 게임 으흥 위험해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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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죽이면 돼요 으흥 으흥 계속하자 이거 진짜 악몽 같아요 이 이거 뭐야 진짜 나이스 여기 아마 들어갈 수 있나 으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쳤네 미쳤네 조지가 왜 이렇게 많이 조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른 재미있는거 없네 얘들이 그냥 서있어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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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아시나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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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됐네 근데 음악이 아예 없 음악이 아예 없어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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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케 음악이 시작한다 음악은 너무 너무 좋은데 그냥 참 게임내용에 맞진 않아요 어디를 가야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하는지 몰라요 으흥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나 아직 안죽었어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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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엔 잡자 이엔 잡자 이엔 헬스 아이템 떨어져서 흐흥 안태갑기도 안태갑기도 죽여야 돼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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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번 다시 으흥 뻥 그건 마음에 들긴 해요 이게 뭐야 됐어 으흥 어? 고양이 안녕 오우 고양이 아니야 오케이불머 오케이불머 오케이불머라니 이바디 오우 씨 왜 죽어? 오우 들어가자 여러분 헉 아우리 이 게임전 진짜 진짜 어이없네 오우 으흥 으흥 은진은 우리 어디서 아 잔장페로 으흥 헉 으흥 ㅋㅋ 으흐흥 으흥 죽었어? 아직? 와 진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? 그냥 이렇게 해야돼 죽었어? 네 나이스 게임은 이상하긴 해요 어디서 문짚여 물어봅시다 단발 공연 소스에 관심이 빠진 것 같아 가야워 인 어디야 나이스 나이스 아아 죽어라 죽어 나 또 많이 있나 아 거기 헬스 있죠 지금 저거 잡아야되는 헉 어렵네 징후 우리 헬스 획붙해야들 아 이 게임 이상해 안녕하십니까 아 나가자 강아지 이거 너무 일상해 보여요 네 잘 가세요 어 그거 뭐야 단장인가 그런거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근데 약간 이상하긴 해요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냥 음악도 없고 어 지금 음악이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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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멋있어 보이는데 건물 아 아 아 아 아 아 필요합니다 찾아봅시다 거기 무슨 무기 있지 무슨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そ 한 아 아 아 어..이건 뭐야.. 들어갈수 journal? 노이스 오! 이거는blume專wn 샷건이 아니야? 나이스 슬리퍼링 오케이 아이템 많이 받아서 아 여기야다 오케이 아 어디와 오 재밌어 넌 그냥 속에 있는 거 같다 오케이 이 샷간 마음에 들어요 죽어 방아구인가 방아구인가 나이스 노이스 지금 굉장히 지켜드네요 지금 아아 아 이것도 방어구네 문 열자 어디였어 거기였어 아 오우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헬스 아이템 좀 주세요 나이스 오우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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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오우웨 오우웨 이게 진짜 헬스 빌이 근데 헬스 많이 없어 오우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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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헬스 빌이 오우웨 무브먼트 좋음 재밌긴 해요 많이 합도 되요 와우웨 진짜 노래가 거의 다 떨어졌어 음... 헬스 아이템 드랍돼서? 헝? 헬스 아이템? 왜? 왜? 어디? 누구 간다? 아아! 헬스? 그게 헬스이죠? 왜? 어디? 어디? 감자 놀았어 계속 누가 저한테 공격장 하고 다 똑같이 보이는데? 헝? 헝?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 마디 헝? 어허 어허 이건 위험해요 이건 진짜 위험해요 어떻게 나가면 돼 나가 나가 어 어이없어 헬스 아이템 주세요 이거는 그냥 가족을 위한 게임이 아니네 오 거기는 탄창 좀 있어 아닌가 네 좀 있었어 근데 진짜 헬스 아이템 너무 많이 없는데 주민 죽으면 헬스 하나만 드랍 되는데 그거 주면 안 되는데 우리 헬스 훨씬 많이 필요해요 이거 어이없어 진짜 이 게임 왜 왜 왜 헬스 아이템 나이스 헬스 아이템 헬스 아이템 근데 이 도미 터너 샷건 진짜 좋은데 어 어디 있어 근데 이거 다 악몽이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가 안 해요 현실이 안 해요 다 악몽 그거 뭐야 전 혹시 아니 우리 어디에서 왔어요 음 건너편으로 간 길을 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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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파티 끝났어 이거는 어 해결하지 못해 버니합 버니합 허어어어어어 아 죽었어 진짜 여기? 저기요? 비하여서 하긴 필요해요 네 헬스아이템 이 애들이 헬스아이템들 앞대요 많지 않지만 이거는 좀 위험한데? 이거는 그냥 다른것처럼 보인것이 아니야 이거는 약간 이거는 뭐야? 이건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어렵긴 해요 와아 와아 아아 다 줬어요 여기 뭐 들어있을까? 아닌데 뭐야 이거 어어 열쇠? 이쪽으로 가면 뭐 열쇠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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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합 좀 어려워요 아 여기인가?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은 위험해요 아닌데 오케이 나 열쇠 얼쎄 진짜 헬스 우리 헬스 다 풀 오 점프패드? 잠깐만 우리 아까 그쪽인것이 아니었어? 거기 뭐있나? 거기 가기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얘는 너무 위험해요 그럼 파란 열쇠 어디서 쓸 수 있을까? 많아 이제 해야지 아.. 아니 아.. 아.. 어.. 이건 그냥 어려워요 아 싫어 이거 계속 좋아 아 거기는 거 있네 어디야? 뭐예요? 뭐예요? 오우 아이고 아이고 또 여기 시작해야되네 저거같이 누구? 얘는? 잘 안됐네 잘 안됐네 진작에 죽으러 가야돼요 당연히 얘는 위험해 나이스 피자 다른거? 나이스 어허 어디야? 재밌는데? 그 소리가 어디 나왔어? 아무것도 없네 매너 없네 매너 없네 나이스 피자 나갈 곳이 어디야? 없나? 아니지 우리 여기서 왔는데 여기 아마 다 죽으세요 이게 뭐야? 이상해 보이는데? 네 저도 이만큼 이상 그림 못 그려요 안녕하십니까? 어허 제일 중요한건 샷 간단 그리고 헬스 역시 미국이네 헬스 아이템이 어디야? 이번엔 드랍되지 않았는데?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여기 뭔가들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왜? 나 들어가 아 갑자기 헬스 아이템 많이 찾아서 다행이다 다야 그럼 이쪽으로 가자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 안 죽었어 아직? 음식 주세요 빨리 아아 빨리 빨리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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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스 아 소중한 산산총탄약 아 떨어졌네 저한테 왜 이래 이 게임 TV? 아 누구세요? 누구시더라? 첫 번째 레벨 월요했음 비밀 하나도 잘하는데 다음 레벨 확인해봅시다 아이고 이리다 으응 미치겠다 아 아 파스타 내 사랑 에이, 어디 가고 싶지? 이거 진짜 헬스 파이프? 오케이 R 버튼 어허 진짜 가자마자 이거는 진짜 Shawshank Redemption 영화 비슷한데 핑크 미스트는 The Godfather에 관한 말인데 다 죽으라 오우 샷강 우리 샷강 다시 찾아왔는데 내려가자 이거 무슨 이상한 노이스 잘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기인가? 브레인 파카 간 69,000 조금드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좋은데? 이거 뭐야? 어 나이스 방어구 방어구 아아 단장만이 없어 어 나가자 못 나가는데 됐어 됐어 네, 오케이. 이거는, 이것도 방법이야. 오케이. 방법, 방법 중, 방법. 전 이 게임하면서 한국어 다 까먹어요. 미쳐진 것 같아. 헬스 아이템? 다 해대. 많지 않지만요. 이거 되나? 안 돼. 아? 야, 뭐 이것도 방법이네. 아... 에으... 단장 아예 없어! 단장 좀 주실래요? 단장 좀 주실래요?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여러분 이 게임은 포스터 브레인 데미지를 이런 게임입니다. 관심 있으면 확인해보세요. 어, 부머 슈터에요. 저는 원래 부머 슈터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게임은 약간 정신이 나아간 게임이에요 그러니도 자연한 게임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 게임 아마 여러분의 관심을 일으깁니다? 일으깁니다? 저는 항상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을 봐요 바이바이